샬롱, 인도네시아에서 이부사라로 불리우는 김혜경 선교사입니다.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데요. 인도네시아에 참 재미있는 찬양이 있어요. 찬양을 찍을 때는 집에 누가 있고 이러고 신경 쓰잖아요. 그래서 목사님이 잠깐 밖을 나가면 호시탄탄 그 기회를 노렸다가 촬영을 합니다. 목사님이 잠깐 어디 나가셨네요. 그 틈을 타서 제가 아주 짧은 찬양인데 인도네시아에 너무 재미있는 찬양이 있어서 그것을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강아 puntos 괜찮아요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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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